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새 전시장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.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은 연면적 446.7제곱미터 135평 규모다.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바리스타 커피 전문가가 만드는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액세서리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.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의 상업용 광고판 등을 활용한 차세대 콘셉트로 꾸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. 벤츠는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개장을 기념해 이달 중 출고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. 벤츠는 이달 기준 전국에 총 51개의 전시장과 55개의 공식 서비스 샨.